어떻게 보세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정말 실현을 한 건지 아니면 초기에 부산까지 가서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적극적인 행보를 했고 그때는 무시당해도 잘 견디고 참았는데 또 부지불식간에 이런 발언이 나온 거 보면 이준석 껴안기를 포기해버린 건지 이거 어떻게 봅니까? 사실은 그 발언의 행간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앞에는 그러니까 이러한 행실 자체가 이준석 본인한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교육 잘못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뒤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깨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끝을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우리가 포용한다라고 하는 부분 오히려 전체적인 다소의 본인에 대한 부산에서의 무리한 행동 자체를 그렇게 꾸짖고 싶은 마음이 없다 애들러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지적도 적절하다고 보고 저도 사실은 어제 다른 방송에서 실제적으로 왜 인유한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냐 분석하다가 또 부모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저도 이준석 대표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부모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래도 전 대표인데 또 지금 나이를 가지고 애 취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천아람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K 꼰대 이런 얘기 듣기가 딱 좋은 그런 부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표현은 포용하자고 얘기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하고의 함께 가는 것을 포기한 거 아니냐 그런 뉘앙스도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네, 이기인 경기도 의원은 원수지 간에도 부모는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 김용태 전 최고는 혁신위원장부터가 혁신 대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은영섭 단장, 정말 인유한 위원장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저는 사실은 이 이야기를 처음 보도로 접하고는 그 행간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사실은 읽었습니다 이게 친부모님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치적인 부모, 정치적인 딥배, 후경그룹 이런 후경그룹들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걸 저는 지적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친부모를 지칭한 게 아니고? 네, 왜냐하면 신박하다, 신박한 해석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박근혜 퀴즈로 출발을 하면서 그때 가장 주류 세력이었던 친박의 핵심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무엇을 하더라든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예외적인 대접을 지금까지 받아왔어요 그게 이제 구 주류 세력의 일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민의힘과 관련해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당면한 시대적인 사명은 주류 교체거든요 빨리 구 주류가 신주류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 속에 놓여있다고 전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구 주류의 막내급 정도 되는 그런 이준석 전 대표도 어찌 보면 이제 한동훈 장관으로 표상이 되는 새로운 세력과 이런 교체기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사과하신 거 보니까 그건 아니실 것 같아요 제가 해석을 너무 과도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도 부모욕 안 먹으려면 평소 행실을 바르게 하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글도 있고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래도 쿨하게 사과했으면 됐지 이준석 전 대표는 사과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건 장인찬 최고가 얘기한 거를 누가 받으실 거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변호사님이 저렇게까지 신박한 생각을 한 건 잘못한 거구나 엄청 그거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인유한 위원장의 저 발언이 인유한 위원장 개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부 총질러부터 체리 따봉 때 그리고 지금 버르장머리까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주변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핵심 세력 이 정권 핵심 세력의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인식이 인유한 위원장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인유한 위원장은 이거 이 세상에 이런 말 했는데 인유한 위원장이 정말 맞는 말 했어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람 한 명도 없어서 그 자체는 잘못하신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유한 위원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걸 얻었다고 생각해요 해외 순방도 가시고 인유한 위원장이 이렇게 해주시는 바람에 재보선 참패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다 보수 언론에서 대통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했지만 비난의 화살이 많이 돌려졌다 이게 컨틴전시 플랜 비슷하게 인유한 위원장이 역할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혁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성공했고 왜냐하면 이 과정에서 또 보세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까지 시험하겠다는 요제 발언을 했잖아요 인유한 위원장이 그런데 우리가 친윤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어? 이게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 정말 대통령은 외롭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현실도 드러내줬고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칭하면서까지 대통령 입장을 대변해 준 사람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선 성공한 그런 혁신위원장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적 시각에서는 180도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정치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고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상황에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는 집단인데 저는 당내에서 당연히 노선 투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 권력 투쟁일 수 있고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기도 한데 권력 투쟁만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권력 투쟁이라는 것도 노선을 갖고 다투는 것은 국민들이 양해할 수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지리한 논쟁은 사실은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내 삶과는 전혀 무관한 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 논쟁의 수준도 너무 떨어져도 좀 심하게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저는 인유한 위원장이 왜 이런 발언을 했느냐 이걸 분석까지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주제에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그 부산에 내려갔을 때 이준석 대표가 영어로 이야기했을 때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으리라고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송 나와서도 섭섭하다고 하셨으니까 저는 그게 이제 꽁해 있다가 이런 식으로 나온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 보복하고 넘어가면 될 일인데 인유한 위원장이 한 대 맞으니까 지금 10배 보복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이준석 대표 받자마자 또 이걸 또 10배 보복을 더 하니까 100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한 대 맞고 10대 때리고 10대 맞은 사람이 100대 때린지 이런 방식이 계속 갈등이 노정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권력투쟁 다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미래를 준비합니까? 준비하는 미래가 도대체 있습니까? 총선에서 이긴다고요? 그럼 이기면 뭐가 달라집니까? 전혀 달라지는 게 없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뻔뻔하고 양심이 없고 정말 수준이 너무 낮은 단계로 논쟁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앞에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꼰대 DNA 옛날부터 저도 알고 있었고 더 이상 저도 대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더 싸우는 의미를 못 찾겠어요 이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아셨으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저는 나와서 차라리 경쟁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국민들이 이 지리한 논쟁을 더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일로 인유한 혁신이가 초기에 히든크 같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뭔가 동력이 많이 상실되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아울러 동시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도 먼저 험지 출마했다가 험지도 않은 곳에 또 나가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윤심파리 하면서 지금 울산에서 당원 보고돼야 하고 장재원 의원은 어느 권력도 눈치 안 본다고 하고 권성동 의원은 자기 윤회권에서 빼달라고 하고 이렇게 가서 혁신이가 동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대통령께서도 아마 내가 사람 볼 줄 보는 눈이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장재원 의원은 실제적으로 자기 아쉬울 때는 후보 시절에 찾아와 놓고 본인이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해놓고 우리한테 책임지려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본인의 지위가 대통령과 지역 자기 어떤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당의 역사성 속에서는 내가 더 주인의식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여전히 대통령이시지만 당내에 착근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는 처음부터 인요한 위원회의 핵심이 체제는 성격이 모호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김경진 간사입니까? 대변인입니까? 모릅니다만 어쨌든 일정 시간 동안만 이렇게 개주 마지막 이렇게 끝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무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요한 위원장과 위원회 특징 자체를 중간 개투 요원으로밖에 안 벗기 때문에 일정하게 일정 성과가 났을 때는 가지만 성과가 아닌 어떤 국민으로부터 혹은 당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을 때는 진도가 더 이상 나가기 어려운 상태였고 아무도 이 문제를 중심을 갖고 커버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김기현 대표 스스로도 하나의 빈축을 사는 지금 험지 출마를 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에 가서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누가 해결해야 될지를 모른다 그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원영섭 단장님 댓글 보면 이준석 건드리다가 몇 명이나 나가 떨어지나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은 전국 어딜 가나 험지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말 혁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갈등과 소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에 대한 문제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불출마 선언을 만약에 중진 의원이나 친윤에서 누군가 하신다 그래도 불출마 선언 두 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딱 해야 되는데 그 한 번의 타이밍이 지금이냐의 문제는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직 총선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해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험지 출마 선언을 하면 다음에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른 카드 아니면 또 쓰지는 못해요 그러면 지금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 김기현 의정보고회는 작별 인사로 보고 조만간 결단할 걸로 믿어보겠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새로운 변화 말고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중진이든 지도부든 친윤이든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 특히나 지역 주민들하고는 자신을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치할 수 있도록 배지를 달아준 분들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예의 그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